영도 여러분 밤새 한 입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하드리며 하나 배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518장 518장 예전차서 252자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518장 예전차서 252자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이로나. 메아리쳐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의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듬 들으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의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에버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러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버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군대 그들에게 떡등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러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씨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리라 하고 거기서 번혈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번혈 사람들이 대답도 숲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번혈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8장에서는 기도원이 했던 300기도 300명 용서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전쟁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매일 마주치는 전쟁인데요 그게 지금 에보라임 집화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도 어떻게 대꾸할 것인가 그런데 이 기도원이 참 온유하게 대답을 잘해서 이스라엘 잘못하면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내분이 내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걸 막아냈습니다 그게 더 큰 전쟁인데 사실 결국은 13만 5천명의 미디안 대군을 300명에 불과한 소수의 정병으로 그들을 격파했던 기도원은 이 미디안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 그 내분 특히 기도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보겠고요 기도원의 승리는 정말 이 전쟁 역사에 기립이 나는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8장 후반에 가면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도우신 분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얻은 데다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나중에 에보시를 만들어요 에보시라는 건 우상인데 우상 그걸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도 우상 승배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참 고민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과의 대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만 기도원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자아의 싸움에서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로마스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안타깝게 고백한 것처럼 어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난도보다 성공할 때 그때 성공할 때일수록 시험에 떨어질까 참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지금 패자맹들을 아직 다 쫓지는 못하고 왕들도 사로잡지 못하고 그런 전쟁이 덜 끝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에브라함 집파들이 기도원의 시백으로 와서 큰 다툼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원은 모나스 집화입니다 이 기도원에 속한 모나스 집화 너희들끼리만 전쟁하러 가고 에브라함 집화와 함께 모나스 집화는 사실 요셉 후손이란 말이에요 원래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죠 어릴 때부터 형제가 나이 차가 안 날수록 율별와 싸우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나스와 에브라함 집화도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한 아버지 밑에 요셉 밑에 태어난 집화인데도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를 가졌습니다 특히 모나스는 장자라는 권리를 내세웠고 에브라함은 야곱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로왕이 태어났는데 그거를 지금 갈등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함 집화에서 보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모나스 집화에 속한 기도원이 사사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룬 거예요 에브라함이 자기들이 이제 이 사회적 지도권에서 모나스 집화에 뒤진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거 사실 기도원이 전쟁하러 간다 그럴 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에브라함이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때는 전혀 가담도 안 하다가 시기 해 가지고 미디안 전투 초기에 에브라함을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분노하는 이유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몰라서 아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때는 설마 이 전쟁을 이기겠냐 그리고 몰래 숨어 있다가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아 이거 우리 밥그릇이 없어지겠는데 그런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 가지고 지금 기도원을 제거하려고 달려든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이 겪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서로 또 더 높아지려고 경쟁 의식에서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남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인정받고 하면 뒤에서 박수 보내고 서로 축하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또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의 후회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그러면 될 텐데 자기의 제사는 거부당했다고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부분이든 가인의 후회란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하는 게 참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나 친구 사이에 성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상대가 잘 될 때 시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면 함께 발전해야지 이게 중요한 건 이 에버라임이 시비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올 때 기도원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이 3명의 용사들이고 위대한 전쟁한 위대한 13만 5천명 군대를 처벌한 것보다 그 대의성을 거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아는 인간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제가 보기에 기도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인간의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도원은 자기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겨우 이겨놨더니 에버라임 와서 그 전쟁의 승리에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거기서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분노 미움을 극복한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말로 대답해요 그 분정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들이 이룬 업적이 에버라임이 이룬 업적보다 못하다 당신들이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버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도원 가문인 아베셀 만물 보다 낫다 이렇게 비유를 말했습니다 기도원은 결코 과격한 말로 싸우지 않고 아니 당신들 말해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잘되나 보자 뒷진죽 했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거리를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기도원 입장에서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마주쳐 올린다고 싸움이 되는 거죠 한쪽이 피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에버라임 사람들을 격종시키지 않고 이 과격한 말로 기도원이 온유한 대답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막 싸우자고 달려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당신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 이러버리니까 뭐 화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을 어떻게 침울겠습니까 노역의 한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건 정말 성을 취하고 빼앗는 전쟁의 성량보다 어렵기 때문에 자문에서는 성래기를 더 대한 자가 용사보다 낫고 온유한 자가 철한 전투를 통해서 성량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원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되고 갖추어야 될 지혜고 신앙의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므로 징계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드에게 준 말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에버라임 집화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에버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끝물 포도라는 건 쉽게 말하는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포도네 포도를 다 땄어요 그런데 따다 보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이런 거 따가도 먹지도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아직 좀 덜 자랐다든지 그런 걸 놔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는 이삭죽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끝물 포도가 이 모나스 집화가 정식으로 수확해서 좋은 상품으로 수확했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요 에버라임의 포도 이삭죽기가 아베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미대한과 전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나스 집화가 세운 이 공로보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의 삼맥 용서가 이룩한 이 공로보다도 뒤늦게 와가지고 참전했던 에버라임 집화 공로가 훨씬 낫다 훨씬 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라임 집화도 양심이 있지 거기에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숙고 사람들과 번외한 사람들이 보인 이 얄팍함 그런데 인간이 이래요 기도원 군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피곤하나 사절이나 비록 피곤하나 그러니까 피곤했다면 하루 종일 싸웠으니까 추격하며 그래서 피곤했지만 추격해서 밥도 못 먹었죠 배도 고프죠 목도 마르죠 힘들어서 숙고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또 번외사랑 똑같이 얘기했다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리 군대에게 좀 먹을 걸 달라 좀 실질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세바와 삼맥라에 간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않고 기도원 군대에게 도움을 주느라고 비판하고 욕한 겁니다 비웃은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객관적으로 판문을 해보니까 겨우 기껏해 300명밖에 안 된 이 군대 가지고 어떻게 두 나라 왕을 사로잡는다는 거냐 웃긴다는 거죠 말도 면술하지 마라 이들은 숙고가 보낼 사람들은 힘 있는 자 곁에 가담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부터 또 금은 보호를 받아서 누리려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나서 숙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두 왕을 처치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가시 들가시나물로 가혹하게 행보를 할 것이다 또 번호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 문짝을 망대로 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성례하가 돌아오면서 과학한 행보를 가하죠 숙고 빵백들 붙들어서 들가시와 찔려나무로 살을 찢고 번호엘에서는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를 게을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지를 받는다 그런 증거가 됐습니다 숙고스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원래 갓지파가 차지했던 땅에 속한 성음인데 약복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약복강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번호엘은 구역에서 아주 유명하게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삼촌이 죽이려고 죽여 오고 있고 앞에서는 형이 자기 죽으로 오고 있고 정말 진태양란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천사와 씨름했던 곳 그게 번호엘인데 그게 번호엘이에요 번호엘과 번호엘 같은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모함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 믿음이 약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또 모함하고 할 때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웃음을 이기십시오 하나님 다 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것이고 기대하는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주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회주의자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힘들 때 힘든 사람 도우시고요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에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사는 동안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늘 기도원이 당한 것처럼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 또 시기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이승이 앞서서 이승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처한 그 형평과 체제에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케 함으로 우리가 미대한 족속을 무너뜨렸다가 내면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망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우리 신앙을 비웃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에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안타까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사랑에 함께해 주시고 큰 수수로 오래도록 회복 중인데 회복은 드리고 마음은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현장에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픈 함부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서 화평케 하는 주의 귀한 백성되어 하나님 자녀라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 영원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